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4월 15일이 이번에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선출하는 일명 총선이라고 하죠.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선거가 총선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우리가 하는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0년대부터 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역사가 처음 시작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는요, 우리가 첫 번째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했어요. 근데, 두 번째 대통령은 전시회 개헌을 해서 직선제를 바꾸긴 했죠. 직선제를 바꾸긴 했는데, 뭐냐, 발출 개헌을 했죠. 그, 부산 정치파동. 아이고. 자, 어쨌든 근데, 진짜 이번에 뭐 이리 많아? 이번에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치. 뭐 이리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일단은 그, 제가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이 4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4명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은 아낄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 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말을 아낄게 있는 이유는, 뭐,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를 했는지, 뭐, 굳이 딱히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 비례정당 관련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자, 이번에요. 그 비례정당,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 뭐냐, 여당하고 제1여당은 이번에 아예 비례정당을 따로, 비례대표를 따로 안 내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번에 뭐, 뭔 제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이, 각종, 이, 책자들, 한 번 쫙 보도록 하겠어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치, 사전 투표소 가기 전, 투표소 가기 전에 신분증 준비하기, 당연하죠. 신분증, 신분증 준비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선거 문화 이런 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자녀들을 투표소에 데리고 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린 자녀들은 가급적 동반하지 않기, 그리고,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닐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하기, 오,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쓰라고 하나요? 그리고, 투표소 안 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2m까지는 힘든가 봐, 이 투표소는, 근데 이제, 요즘 좀 많이 수그러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 수그러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1m로 좀 줄어들었나 봐요, 1m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소 안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신분증 체크하고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할 때 마스크 잠깐 내리기, 코하고 입은 내려서 얼굴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어, 참, 그래서, 여기, 여기 아예 이렇게 나와있어요, 코로나19 관련 안내및 예방수칙 해가지고, 사전에 투표소는 철저히 소독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서 강국하게 요청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하기, 앞사람과 1m 이상 거리 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발열 체크 받기, 손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기,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오고, 모든 선거인들은 투표 사무원에게 체온을 확인받고, 앞사람을 1m 이상 띄운대요, 그리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임시기표소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기표소로 가고요,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손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신분증 미리 꺼내놓으면 편하다고, 그리고 투표소로 본인을 확인할 때는, 안내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면, 출고에 일회용 비닐장갑 처리함에, 비닐장갑을 넣고 퇴소하래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렇고요, 참고로 제가 속해 있는 선거구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속해 있는 선거구, 마포갑, 마포갑이에요, 가나다 순으로, 공덕동, 대흥동, 도하동, 신수동, 아연동, 염리동, 용강동, 토정동 포함되어 있고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요, 마포갑이라고 하면요, 마포구 동쪽지역이에요, 마포구 서쪽지역은 마포의리고, 그래서, 제 마포갑의 지역구 의원, 누가 출마인지만 보여드릴게요, 누가 출마인지만 얘기할게요, 인물 프로필에 대해서는, 제 말을 좀 아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기호 1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 현직이에요, 노웅래 후보는 현직 의원이고, 노웅래 의원, 그리고, 개인 휴대폰 소통번호가 공개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승규보, 강반장이야, 그리고, 3456번 안나왔고요, 기호 7번 김명숙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래요, 그렇고, 기호 8번, 통일민주당 박선하 후보, 이렇게 4명이 지역구 의원을 출마를 했어요, 이렇게 4명 출마를 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번에, 그, 하도 이슈가 됐잖아요, 이번에 비례정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례정당 선출하는, 그 선거 용지가, 그, 긴 축의 길이가 50cm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50cm가 넘으니까, 이 투표 용지가, 그 개표 집계 기계로 하잖아요, 요즘은, 그 기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규격을 초과를 해가지고, 그 기계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니, 그러면, 그, 그 규격을, 그, 그, 글씨 크기를 줄여서, 규격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표는요, 그, 모든 사람이, 나이만 넘어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가독성 떨어져서, 제대로 못 찍으면 어쩌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 기표하는, 그, 펜뚜껑 같은 거 있죠, 그 기표하는 그거를 쓰게 될 경우에요, 그, 최소한의 규격이 있어야 돼요, 그 옆에 겹치면, 네, 무효에요, 그 옆에가 겹치면 무효기 때문에, 이, 일단은,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서, 투표를 해야 되죠, 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자, 어쨌든, 그, 긴축의 길이가, 하도 정당수가 많으니까, 50cm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는, 비례정당 선거용지는, 개표용지, 그, 개표 시간에, 그, 공무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선거 공무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세야 된대요, 적어도, 기계집계로 인한, 민원제기 이런 건 없겠네, 근데, 겁나, 한, 비례정당만 한 수십 개가 돼가지고, 복잡하긴 하겠어요, 자, 일단, 이 비례정당 투표에서는요, 뭐냐,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그게 없어요,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없어요, 1번하고 2번은, 2번에, 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3번부터 나오고요,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지역구, 제가 지역구 깠으니까, 그래, 지역구 한번, 한번, 그래, 지역구 후보들, 한번 프로필, 그냥 까도록 할게요, 프로필, 뭐, 더민주, 네, 노웅노 후보, 뭐, 프로필 확인만 해볼게요, 1957년생, 음, 아빠보다 나이 많네요, 중앙대학교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고요, 현직이고, 그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음, 네, 제가 아무래도 방송인이니까, 근데 저하고 뭔가, 커넥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재산, 재산 상황, 오, 배우자분, 배우자분이, 배우자분이 재산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어, 이등병 복무 만료 소집 해제, 뭐, 특수복무였나보네, 그리고, 직계 비속, 만기전역, 체납액 배우자만 체납액이 조금 있고, 재산세 납길 차고로 연체, 현재 왔나, 전과기록 없음, 네, 전과는 없네요, 어쨌든, 뭐, 일단은, 현직이고, 그, 현재, 그 종로학원 본원이, 신초도거리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영업으로 갔을 때, 그 봤는데, 학원이 옮겨왔더라고, 그리고,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 입학금, 피지 입법이 들어갔고요, 뭐, 마포초, 신석초, 아연초, 염리초에 공기청정기 설치했다고, 무대 목욕이긴 하지만, 들어본 게 없고요, 음, 화장실 개선, 운동장 조성, 맞아, 염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필요했었어, 숙문중학교, 외벽보수, 음, 숙문고등학교는 뭐 없네요, 예, 그리고, 만리제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올해 실시 예정, 그리고, 서강대교, 북단에, 강남 방향, 여의도 방향으로 진출입 램프를 신설할 예정, 음, 근데, 이게, 서강대교 북단에 진출입 램프를 신설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 램프 신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서강대교는, 그, 뭐냐, 국회대로가 있죠, 국회대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직결이 되는 도로라서,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 세절력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당인이 문화창작발전소, 여기는 나 모르겠고, 아트센터 리모델링, 이게 왜 22억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가본, 내가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게, 어, 그리고, 도로장비, 정비 등 행정안전부 특별 교보세 65, 관내 공중 케이블 정비공사 46억, 근데, 인터넷 속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8000K 송출이 안 돼요, 음, 그렇고, 네, 이쪽 페이지는 넘어갈,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7%, 네, 뭐, 그렇, 본인 경선보다 이뻐? 응, KT 아연국사 화재 피해보상 주도, 했다고? 근데, 나는 이거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음, 마포대교에 파사드 조명 설치,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한다?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뭔가 좀 쓸데없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마포 유수지의 한유 케이팝 복합 공연장 권리, 복합 공연장을 만들겠대요, 공연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지금 시국에,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대요, 공덕 오거리를, 어, 그렇고, 교육도시, 에듀시티를 조성하겠대요, 뭐, 서강대, 이대, 연대, 홍대 연계 사업하고, 일단 종로학원 본원은 왔더라고, 신촌, 신촌 오거리에, 네, 뭐, AI 코딩, 뭐, 빅데이터 이런 건 제가 관심이 없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보도 설치, 성면 제거, 현재 44% 진행, 스프링클러 현재 33% 진행, 경위, 그, 경위중앙선 습기공원 와이파이 설치하겠대요, 난 안 쓰는데, 음,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체계 구축, 내가 걔 키우니까, 일하는 구구야, 뭐, 그건 넘어가고요, 음, 네, 우리 동네 공약만 한 번 볼게요, 네, 한강수변 산책로 업그레이드 하겠대요, LED 조명? 굳이 필요할 줄은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복합공연장 한강수변 연결다리 설치, 맞게 빚게 상권 활성화, 뭐, 그러겠대요, 음, 공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은, 네, MBC 기자 출신이네, 기자, 매일경제하고 MBC 기자 21년 출신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음, 넘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사전투표기간이, 하필이면 성삼일이에요, 음, 사전투표기간이 하필이면 성삼일,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강승규 후보, 한 번 볼게요, 1963년생, 근데 왜, 나는 노의원이 더 젊어 보이지, 이 사람보다,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졸업 광고홍보학 박사고요, 서강대 출신이요, 직계 존속 고지 거부, 직계 비속, 재산 없음, 장남, 공군병장이네요, 후보자는 육군병장이네요, 후보자는 육군병장이고, 어, 납세액, 다 됐다고 하고요, 직계 존속자 고지 거부, 왜 거부했어? 뭐, 왜 옆에 나경원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천 계속 탈락했다고 보니, 개파정치 희생자래,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일을 해봤다고? 숙문고등학교 자유령 사립고 선정, 서울려구 자유령 공립고 선정, 근데, 이제, 자사고 제도 폐지하잖아요, 음, 그리고, 고교야구 주말리그제싱, 20대 대한야구소프트부 협회장이었대요, 어, 참, 그러면, 지금 현재 협회장이, 김응용 협회장이잖아요, 뭐, 야구일 좀 해봤나보네, 이렇게, 공약 한번 볼게요, 뭐, 육아종합타운, 서강대역 4차산업 플랫폼 개발, 음, 숙기페스티벌, 하여간 뭐 이런 페스티벌 이런 것만, 다들 공약을 많아요, 음, 아연시장 현대화, 어, 이거는 좀 현대화 필요해요, 유흥업소 유흥업소 유입을 막고 독서카페 청소년문화시설 마련, 제사의 학원가로 만들겠다, 솔직히 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학원 사업 이렇게 부풀리는 것, 나는 안 좋아해요, 나는 사교육 이렇게, 대규모 학원, 집단 학원 이런 걸로 만드는 건 저는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일본 노폼기일스 재개발모델 벤치박퀸, 노폼기일스, 네, 걸을게요, 서울시당 총선공약 한번 볼까요? 그래, 미통당 한번, 통합당, 뭐, 1번, 아이키우의 가장 좋은 서울, 2번, 원룸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안심센터, 3,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2030 일자리 창출, 4, 청년에게 희망주는 한국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포 확대, 5, 지하철 365개 역세권은 365개예요,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로, 역 개수가 365개였나요? 6, 시민교통혁명, 올림픽대로 강병분 후 지하화, 솔직히 근데, 이거 전국안 지하화는 솔직히 비현실적이고요, 만들려면 처음부터 지하로 만들었어야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서울, 그리고, 스마트 신도시, 근데, 솔직히 말이 아주 안되는건 또 아닌게, 재물포터널, 지금 지하화 몇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구요, 남탄만 하는 좌파정보에 맞서겠대,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좌파정보라고, 까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수 했었어? 정교수 아니었잖아, 특임교수, 초빙교수였잖아, 북일구 출신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김명숙 후보, 어디서 본 것 같은, 분위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원씩 평생 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 안하면, 지역자체 노후되는거 어떻게 하라고?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것도? 응,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지구라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 지자재 완전 폐지? 뭔 소리지? 네, 1950년생이라고요, 하고요, 김명숙 후보, 그, 충청은행 중앙지점 사냥근무, 단전호흡 도장 경영 이력이 있고요, 대전여구 출신의, 현재, 세븐일레븐 상암 누리꿈 스퀘어 점장이래요, 편의점 점장이에요, 점장, 점장? 아, 그래서 이분 내가 뵌 적이 없구나, 장남 공군 1병, 전역, 그리고, 현재 재산상황 없고, 체납은 없네요, 그리고 후보자 정과기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 혐의로 받은 적이 있네요, 1980년 4월 1일에, 정과기록은 남편이 미국으로 수출 사업을 하던 중, 1979년 10월경 불경기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채권자에게 차별당함으로써, 공장 가동이 어려워져 부도로 맞음,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모든 해결을 도맡아 하던 본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의식주 해결정책이래요, 국민 배당금 150만원, 출산수당 5천만원,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지원, 참전용사 5억원에 일시지급에 월 300만원이 계속 주겠대, 참전용사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지는데, 모병제 급여 200, 농업 뉴딜 취업 1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그러면 솔로는 연애수당 못 받는거야? 젠장, 생일이거나 아니면 안경을 맞출 경우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10대 폐지정책, 김영남법, 금융실명제, 헌재 폐지, 헌재 폐지 이건 좀 아닌데, 수능 폐지, 6년동안 한과목 점수로,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노조 폐지하겠다고? 기업가족협의회? 그게 될 것 같아? 정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벌금제로 세수 증가, 징병제 폐지, 모병제 변경, 근데 솔직히 되게, 군소정당 후보들은요, 되게 비연스적인 얘기가 많아요, 넘어가고요, 자, 8번 박선하 후보, 땀보다 땅이 존중받는 나라가 옳은가? 저기 이거 카카오 이모티콘, 이거 저작권 위배되는 거 아니죠? 금수저들의 국회 진출을 막겠대, 최저임금과 공적경비를 뺀 나머지 월급은, 50년을 넘게 살아온 우리 지역구의 어려운 이웃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환원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월급 사용내역을 SNS에 공개하겠다, 자, 볼까요? 통일민주당, 프로필 1965년생, 학력미기제, 근로자고요, 참여연대 회원 및 경제정의 시민연합 회원, 한산림협동조합, 두레협동조합 회원이라네요, 병역사항 해당 없고요, 뭐, 별의별거 해당 없네요, 자, 공약 1번, 최저임금과 공적경비 공제 후 나머지 월급은 환원하겠다, 사용내역 SNS에 공개하겠다, 2번,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공개협사장, 고위공직자 등, 선출지 공무원 임금 50% 삭감, 특권 특혜 50% 축소, 임금 인상 시 퍼센트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 금액으로 결정, 집, 상가, 토지 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확대, 다주택자 세금감면 폐지, 재건축, 재개발 시 소민들을 최대 걱정인 집, 상가로 공공임대, 의무적건설 확대,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이나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자영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이나 서민 주거안전과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 전월세 임대료 인상 시 은행 금리율 적용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교육 공공성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추진 부모 소득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비,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세금,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사용량만큼 내기, 부가가치세 점점 줄이겠다 시청률 폐지, 보지 않는 공영방송, 시청률 강제징수, 나라착취 시청률 강제징수, 나라착취 시청률 강제징수, 나라ər contract, 사교육비, 정렬아 گ 자 어쨌든 그 운전면허 학원비 100만원 서략 운전면허 취득연습장 공영화 추진 주차장 위 한강공원 근처에 운전면허 연습장을 만들겠대요 성폭행 성추행 폭행의 기타 괴롭힘 강력가정 처벌 강화 반려동물 쉼터 추진 하고 있는 일들? 글쎄요 어쨌든 뭔가 일단 이 4명을 봤는데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할까요? 믿고 찍을 사람 없어요 믿고 찍을 사람 딱히 없고 그냥 저 4명 중에서 누군가 한 명 뽑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냥 기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뭐 어쨌든 네 그리고 민생당 이제부터 비례정당이에요 이제부터 비례정당인데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부탁해요 민생당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하나로 통합한 거래요 뽕짜기인데? 일단 뽕짜기고요 여기에 그 일단은 정동영씨는 알겠다 이 5명 중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정동영씨 밖에 모르겠는데 난 5대 공약 전국민 재난극복수당 50만원 지급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20평대 1억원 아파트 공급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대학 입시대도 개편 맨날 입시대도 개편하겠대 맨날 그 교육과정 때마다 개편해가지고 학생들만 학생들만 그거 홀라놓는데 일단 넘어가고 일단은 그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거예요 국민의당 쪽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한번 합해서 바른미래당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안철수씨의 국민의당은 다시 나갔잖아요 다시 국민의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여기 민생당 뿌리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안철수씨계는 안철수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징이 비례대표 선출 선거용지에는 3번부터 나오죠 1번하고 2번은 비례 안내요 이번에 그 1번하고 2번은 하도 지역구에 나오는 의원들이 많고 1번하고 2번당들도요 비례대표 따로 선출을 위해서 비례정당을 따로 냈어요 그러니까 몰라 2번 때부터 뭐 바꿨나 봐요 제대로 뭐 뭐 이리 복잡하게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냥 1번당 2번당도 비례의원을 내면 될 것을 왜 굳이 뭐냐 4번 5번은 또 따로 만든 거야 어쨌든 참고로 그 우리 지역구는 1 2 7 8번이 나왔어요 지역구는 지역구 4명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제가 우리 지역구 4명 한번 프로표 한번 쭉 봤는데 일단 결론은 지금 당장 누구를 찍겠다 하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정치판 다 그렇잖아요 뭐 믿고 찍을 사람 없잖아 음 참고로 우리 지역구는 현직 의원은 1번이에요 현직 의원은 1번이라는 것만 그리고 몇 번 보기는 했어요 자 여기 민생당 비례대표 누구누구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20번까지 적었잖아요 이 20번이 전부 다 비례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일단 전국민이 다 투표를 해요 그걸 개표를 해가지고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내는 거예요 득표율을 비례해요 그래서 비례대표예요 그 그러니까 뭐 그 득표율이 득표율이 정말 높아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자기네 당에서 냈던 비례 그 비례의원들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응 다 낼 수 있어요 비례의원들 응 근데 만약에 비례대표 득표율이 낮으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밖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지역구의원들은요 자기가 정치활동 하다가 정당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요 정당을 바꿔도 돼요 바꿔도 지역구의원은 의원직이 유지가 돼요 응 그치 제일 간단한 설명이죠 의석수 비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득표율의 비례 그리고 이 비례대표들은요 의원직을 유지하려면요 정당을 바꾸면 안 돼요 그 그 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원을 냈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 대기번호예요 이게 이 1번부터 몇 번까지가 그 뭐냐 그 대기번호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여기서 1,2,3 여기 중에서 5번까지가 당선이 돼요 5번까지가 비례대표를 내면 그 근데 만약에 4번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 정당을 옮겨요 근데 비례대표들은요 정당을 옮기면 의원직이 박탈이 돼요 그 득표율 비례해서 그 의석이 4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은 만약에 정당하고 뜻이 달라도요 의원직을 유지하려면요 정당을 계속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야인시대에서 김두한 전 의원이 그 어쩌다가 자유당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조병호 박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유당에 가서 야당을 하게 여당 속의 야당이 되라 원래 실제로도 그런 개똥이 있어요 실제 정당 안에서도요 주 의견을 따라가지 않는 의원도 몇 명 있어요 자 민생당 1번 정혜선씨 현재 가톨릭대 보건대 교수 보건대학원 교수 그리고 2번 이내운씨 특징 만 36세 만화가래요 그리고 비례대표 3번 김정화씨 민생당 대표 당대표가 1번을 안하고 3번으로 나오네요 웬일이에요 보통 당대표를 제일 우선순위에 해놓을텐데 여기는 되게 특이해 당대표가 3번이래요 당대표가 3번으로 스스로 자기가 양보를 한 것 같아 자기보다 그 좀 뭔가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을 뭐 밀어준 건가 어쨌든 특이한 당대표야 4번 김종구씨 5번 장정숙씨 6번 이관승씨 현재 당내 최고위원 7번 최도자씨 수석대변인 8번 황한훈씨 특징 만71세 사무총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9번 서진희씨 음 전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 맞아요 이번에 결과 나오려면 이틀정도 걸려요 그 비례대표 선거용지가 긴축 길이가 50cm로 넘어버려가지고 개표기에 넣을 수가 없대요 규격을 초과했대요 규격을 초과해가지고 손으로 개표해야 된대요 10번 10번 한지우씨 전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장애인인권 쪽 활동하시는 분이라네요 그리고 11번 고연호씨 이름은 연호인데 네 여성분이세요 음 그리고 13번 문정선씨 14번 손학규씨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씨가 비례대표가 14번까지 밀려났네 그래도 전 당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15번 한성숙씨 16번 이봉원씨 그 당미선씨 남편 이봉원씨 아니에요 네 그 시커먼스 했던 그 이봉원씨 아니구요 19번 이숙자씨 그리고 20번 조한기씨구요 특징 전 바른미래당 불교 특별위원장 인도 불교 잔야 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대요 동국대에서 그리고 이 당의 특징 12번 17번 18번 21번은 여기 포스터 찍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 사퇴 그러니까 이 순서 정하고 나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번호를 비워놨나봐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선거와 관련해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예외는 있어요 학교 교사들은 안 돼요 교육공무원들은 안 돼요 이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거는 이거는 비례대표예요 더민주는 비례대표 1번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우리 동네 지역구 이미 그냥 훑어보고 갔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가 사는 지역구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지역구는 다 다른 사람들 나왔을 거잖아 자 4번 일단 보기는 할게요 빨간 맛 빨간 맛이 하도 궁금해 허니 빨간 맛 미래통합당의 비대정당이에요 자매당이에요 음 그렇고 1번 1번 윤주경씨 전 윤주경씨 전 독립기념관장이래요 전직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독립그라운드 갔을 때 독립기념관장 아니었어요 이번 전 독립기념관장이었고 그리고 2번 윤창현씨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 아 윤봉길 의사 딸이에요 이 사람이 음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두한 전 의원의 딸인 배우 김을동씨 그 저기 새누리당에서 의원했었잖아요 뭐 그런가 똑같아요 어쨌든 3번 한무경씨 문원정보학과 출신이고요 전 그 현 효림그룹 회장이네요 특이점이 효림그룹 회장이래요 기업 회장이래 그리고 4번 이종성씨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이사 5번 조수진씨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미 부장 출신 6번 조태용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및 외교부 1차관 출신 7번 정경희씨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 출신이고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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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과 출신이니까 그냥 눈에 띄인 거예요 서양사학과 졸업이라는 게 메가스터디 손준 대표 동문이라고 메가스터디 사장도 서양사학과 출신이죠 전 국사 편찬이 연인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얘기할게요 현영산대학교 교수래 8번 신원식씨 신원식씨 네 특이점 제가 보니까 이거 장교 출신이에요 전 수도방위사령관 전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참모 차장 수도방위사령관 현재 별 3개인 거 알죠 수방사 별 3개예요 왜냐면 수방사가요 그 수방사가 제가 알기로 그 군단급 대우일 거예요 군단급 편제일 거예요 수방사가 그 저기 남태령에 있는 그 우면산에 있는 그 무대예요 그리고 9번 조명희씨 일본 도카이 대학 출신이고요 일본 유학이네 공학 박사래요 해양공학 박사 현 경북대 항공위성 시스템학과 교수고 국가과학기술위원이었어요 10번 박대수씨 항공대 석사 출신이고요 전 한국 노총 출신이네요 뭐 거기까지 자 11번 김예지씨 위스코신신 대학교 메디슨 음악예술학과 출신이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이자 전 윤희은 앙상블 예술감독이었고요 음악하는 분인데 넘어가고요 12번 지성호씨 그 전 나우라는 기업의 대표이사 넘어갈게요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3번 이영씨 카이스트 수학과 출신이래요 특이점이야 카이스트 수학과 출신이고 특이점은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예요 저작권? 응 14번 최승재씨 현 전국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 네 넘어갈게요 역시 역시 그 뭐냐 뭐냐 미래의 한국당이다 보니까 비례 후보 굉장히 많아요 15번 전주혜씨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16번 정운천씨 정운천씨 아니에요 현재 KBO 리그 총재 그 사람 아니고 정운천씨예요 농업경제학과 출신이고요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 장관은 여기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이겠지 17번 서정숙씨 약사 출신이에요 전 한국여약사회 9대 회장 18번 이용씨 네 이용씨 누군지 알죠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이고 현재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제연맹 스포츠위원이래요 19번 허은하씨 현재 경일대 교수 이미지 전략연구소장 이미지 전략연구소는 또 어디야 이미지 관련 사업하는 친구도 있는데 20번 노용호씨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21번 최영희씨 학력미기재 현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미용사들 협회가 있나봐요 네 맞아요 정훈천씨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22번 우신구씨 현재 한국자동차 부품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 23번 김은희씨 전 테니스 선수구요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 출신이었대요 테니스 선수 출신이고 24번 하재주씨 특이하네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원 원자력공학과 박사래요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었구요 OECD에서 원자력기구 원자력개발국장까지 했던 사람이네 자 25번 박현정씨 특이점 하버드 사회학과 졸업 하버드 박사래요 하버드 박사야 전 삼성생명 전무이사 출신이에요 전무까지 갔어? 삼성에서? 27번 권신일씨 관광학과 박사 출신이구요 현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전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근데 요당이 비리에 16번까지 당선이 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자 27번 백현주씨 전 서울신문 NTN 대표이사 전 대중문화전문기자 출신이구요 28번 굉장히 많네요 남용호씨 사진작가 출신인가봐요 현 미래한국당 대변인이구요 세계기록 보유 탐험가 출신 사진학과 사진작가 출신인데 29번 문예정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이구요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출신이요 30번 박대성씨 존스 홉킨스 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전 페이스 아니다 현직이네요 현 페이스북 한국일본대회정책 부사장이래요 헐 페이스북 조심해야되겠다 음 젠장 나 페이스북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31번 정선미씨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고 바른 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이래요 32번 김보람씨 김보람씨 특이점 한글이름이구요 그리고 남자에요 그 전 인사이트 cco 근데 이 cco가 뭐냐면요 그 가운데 c자가 컨텐츠 컨텐츠 관련 책임자였던거야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컨텐츠 부사장이란거에요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홍보미디어쌀 마케팅팀장이었대요 그렇구요 33번 권순영씨 전 재앙여군연합회 경기도회장이었대요 현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부회장 여성대표 34번 이종원씨 현 주식회사 파만농 노무관리자 35번 서안순씨 현 지니커프레이션 회장 미주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 36번 김연근씨 현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37번 김경애씨 현 국제대학교 간호과 교수 38번 신민아씨 배우 신민아씨 아니에요 네 옥스포드 비교사회정책학 석사 출신이구요 배우 신민아씨 절대 아니고 현 베리타움이라는 기업의 대표 39번 김란숙씨 전직 연세대 교수 출신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이래요 넵 넘어갈게요 비례의원 누구 나왔는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할게요 네 여당인데 4번이 아니고 5번으로 갔어요 민생당은 3번인 이유가 있죠 민생당은 현직 의원이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 의석수대로 기호 설정하는 거 알죠 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무조건 의석수대로 기호가 가요 1번부터 그리고 의석이 없는 정당부터는 가나다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이 그래서 4번이 아닌 5번이 됐어요 민생당은 따로 정당을 분리를 안했기 때문에 3번 그대로 간거에요 자 시민당 뭐 여당이니까 굳이 뭐 설명 없이 바로 비례대표 번호순대로 갈게요 그 1번 신현영씨 아직 30대시구요 명지병원 코로나 역학조사팀장이래요 네 2번 김경만씨 아예 비례대표 1번을 최전선 의사로 넣었네 2번 김경만씨는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통상산업본부장 출신이고 3번 권인숙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출신 4번 이동주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 그리고 5번 용혜인씨 20대구요 기본소득당 상인대표 출신이에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제안했던 사람이구요 그래서 아직 20대구나 이 사람이 6번 조정훈씨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대표 출신이에요 세계은행 출신이구요 7번 윤미향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장 출신이에요 저기 성미산쪽에 있죠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그 성미산쪽에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들어가기가 힘든게요 시간대별로 단체관람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소녀상 컨텐츠 투어하려고 했을 때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거기 갔을 때도 계속 초등학생들 단체관람객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거기는 빼고 진행했어요 8번 정필모씨 KBS 부사장 출신이네요 네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9번 양원영씨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출신이구요 10번 유정주씨 대통령직 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출신이고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장 출신 11번 최혜영씨 한국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장 출신 12번 김병주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현 대통령 정권 출범 이후 포스타 최초 진급한 사람이래요 2017년에 처음으로 사성 진급신고식 한 사람 장성급 진급신고식은 청와대에서 하는거 알죠? 대통령주관이에요 보통 병사들 진급신고식은 중대장급에서 끝내잖아요 병사진급신고식은 중대장에서 끝내고 보통 간부진급신고식이 좀 계급별로 달라요 부사관 상사까지 부사관은 상사 그리고 장교는 중위까지는 대대장주관이구요 그리고 그 원사하고 대위는 연대장주관이에요 그리고 아마 소령부터는 소령 소령부터는 이제 그 이상급 여당급이라든지 아니면 사당급 그래서 주관을 하고 사당급, 군단급 이런 데서 주관을 하겠죠 그리고 소령부터는 그리고 장성부터는 대통령주관이에요 그래서 장성 진급신고식 때 장성부터는 물론 이제 뭐냐 아마 꼭 장성들만 칼을 차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장성들의 진급신고식은요 육해공 통합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장성 진급 자체가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육해공 통합으로 대통령주관 신고에요 13번 이수진씨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 14번 김홍걸씨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 출신이네요 잠깐만 김홍걸씨 대통령 일가 쪽 출신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김홍걸씨 그쪽인 걸로 알거든요 그쵸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혹시나 했어요 이름을 들어봤어 15번 양정숙씨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출신이구요 16번 전용기씨 20대구요 더민주 전국 대학생 위원장 출신이에요 한양대 출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드님들이 그 중간 이름 홍자돌림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홍자돌림이었는데 중간에 어쨌든 넘어갈게요 17번 양경숙씨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출신 18번 이경수씨 국제 핵융합연구회 의장 출신이에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물리학 박사 핵융합과학자래 19번 정종숙씨 그 대구 경북여성당체연합 상인대표 특이하게 대구 출신이에요 자 20번 정지영씨 네 서울시당 사무처장이래요 21번 이소연씨 30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구요 특이 이력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아드님을 잃고 그 이후 태후 유찬이법 관련 제안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마 원래 다른 진로를 걷다가 아마 사고로 아드님 밀고 이쪽 길로 들어오신 것 같고 22번 권지웅씨 30대구요 민달패기 유니온 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출신이구요 23번 박명숙씨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출신 24번 이상희씨 제주대학교 의대 예방의학 교수 출신이구요 학력은 경희대의학 박사에요 그리고 25번 강경숙씨 대통령직소 국가교육회의 의원 출신 그 특수교육학 박사시구요 대학교수에요 26번 정우식씨 특이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인데 한국종교연합공동대표에요 그리고 동국대 출신인걸 보니까 불교 출신인 것 같아요 27번 백혜숙씨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에요 먹거리정책 근데 특이하게 학력은 서울대 천연섬유학과에요 섬유학과 전공하고 농수산 콜라보 하셨나 28번 김상민씨 환경공학과 졸업했고 현재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에요 아마 호남 출신이어서 아마 이쪽 활동을 하셨나 봐 29번 박은수씨 20대구요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더민주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성신여대 법대 출신 그리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이쪽으로 나왔고 30번 최회용씨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네 무역학 출신이구요 딱 30번까지 나왔네요 이분은 여기 뒤에 하는 말 한 표라도 흩어지면 집권여당 추천후보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안했네 네 넘어갈게요 자 6번 정의당 네 정의당도 비대정당 따로 분리 안했죠 근데 정의당은 현재 의석수가 6번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 근데 정의당이 6번까지 내려간 이유는 간단해요 그 1번당하고 2번당이 비대정당을 분리를 하는 바람에 정의당이 6번까지 내려간거에요 음 의석수대로니까 참고로 정의당은 그래도 비대정당을 비대정당을 중복으로 빼면 현재 뭐냐 원내 정당들 중에 의석수 4위에요 근데 정의당은 그렇기는 해 왜냐면 이 원래 그 뭐냐 적극적인 진보 정당들이 매니아층들은 확실하게 있는 정당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매니아층은 있는 정당이에요 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그 뭐냐 1번이나 2번 정당은 사실 표심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 특히 표심 왔다갔다 하는 지역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진보 정당들은요 표심이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요 확실하게 매니아층이에요 자 어쨌든 뭐 이번에 정의당 비례위원들 이렇게 나왔나봐요 1번 1번 유호정씨 게임회사 청년노동자 출신이구요 게임회사 출신인데 권고사직을 당했구요 1992년생 그리고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그리고 2번 장희용씨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 감독 출신이네요 3번 이자스민씨 이름이 자스민이에요 그 특위 이력은요 현재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19대 국회의원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딴 이주민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그렇구요 어쨌든 이주민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배복주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출신이고 아마 그 장애인 인권관련 활동도 하시나봐요 그 박창진씨 박창진씨는요 2014년 12월 그 유명한 땅콩 회양 사건 때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홀로 남겨졌던 그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 출신이래요 네 뭐 더 얘기가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에 조성실씨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대표 유치원 산법 관련 활동했었고 2025년 버스택시 전기차 시대 뭐 2030년 전기자동차의 천만대 시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일단은 1번 유호정씨 2번 장애영씨 3번 강은미씨 4번 배진교씨 5번 이은주씨 6번 박창진씨 7번 배복주씨 8번 양경규씨 9번 이자스민씨 10번 한창민씨 11번 운정은씨 전 당 부대표 출신이구요 청년센터장 출신이네요 광주에 그리고 12번 정민희씨 음 전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13번 조성실씨 14번 박웅두씨 15번 김혜련씨 15번 김종철씨 17번 정호진씨 18번 박종균씨 현 장애인위원장 19번 박인숙씨 20번 강상구씨 21번 이현정씨 도시기획학 박사 출신이네요 21번 김영훈씨 23번 조희민씨 현재 정의당 여성본부장 출신이구요 24번 인프루씨 인프루씨 전라북도 간호사 조무사 회장 26번 배수정씨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27번 심지선씨 장애인권위원회 당 부위원장 28번 이영석씨 그 총각래 대표 아니에요 장애인위원장 출신이구요 29번 김가영씨 현재 중앙당 차장 전 LG 이노텍 해외마케터 출신 이라고 하구요 마지막 페이지가 노회찬 전 의원이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특유한 분들이 꽤 많네요 요당은 그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출신도 있고 트랜스젠더 비례후보도 있고 7번 우리공화당 자 여러분들 이제 7번부터는 그거에요 7번 의석이 있나봐요 그 가나다 가나다 아닌데 의석이 있나봐 7번으로 가게 원래 가나다 가나다부터잖아 의석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뭐냐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거는요 7번부터는요 그 중에 몇 개 당은 박근혜씨 성향에 그러니까 친 박근혜씨 성당의 정당이 몇 개가 있어요 그 7번부터는 일단은 뭐냐 저기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박근혜씨하고 손절을 했지만 재병철 그 출당 처리했죠 표면적으로는 박근혜씨하고 손절한당 걔네들은 근데 여기는 박근혜씨하고 손절 안한당이에요 기준이에요 손절한당 손절 안한당 우리공화당 네 아주 그냥 대놓고 박근혜씨 사진을 띄워놨구요 자 나온 사람들 볼까요 최희림씨 서청원씨 서청원씨 현 8성 국회의원 아 현 8성 의원이 있어가지고 그 7번 의석 1석 있다고 여기 7번에 들어온거구나 어 현 의원들이 요 정당에 있어서 서청원씨 현직 의원이고 그리고 인지현씨 북한인권운동가 박태우씨 그리고 진순정씨 대변인이래 김본수씨 치과 치과 원장이구요 안현정씨 부교수 구상모씨 최옥락씨 전 탈북민 총괄특보 이건 뭐야 정영진씨 그리고 재능교육 전 상무 출신 재능교육 상무 출신이래요 그리고 위성숙씨 그리고 이명호씨 구의회 의장 출신이구요 윤정순씨 조시철씨 통일교육원 사회통일 전문강사 유연숙씨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민중당 8번 민중당 네 뭔가 뭔가 그림은 되게 뭔가 세련되게 만들긴 했는데 자 민중당 8명 나왔어요 1번 김혜정씨 송정소등학교 비정규노동자 조리사 출신이구요 2번 김영호씨 대한전국농민의 총연맹의장 출신 3번 손솔씨 95년생 최연소 후보래요 전 2대 총학생회장 출신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기 온건가 그러면 24번 아니 4번 이상규씨 현 민중당 상임 대표 5번 윤희숙씨 통일여차 서포터즈 대표 6번 김기환씨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7번 김유진씨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학생회장 출신이 2명이네 8번 김재용씨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패럴림픽 막 이런거 감독했었나 자 넘어갈게요 9번 없구요 9번 이번에 비례 안나왔구요 책자연공보 10번 지금 열심히 전국을 마라톤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예 예전 국민대당에서 안철수계만 이쪽으로 나온거죠 참 대구갔을때 그곳으로 찍어서 나왔네 의사 출신이라고 일단은 안철수씨는 본인이 1번으로 안나왔어요 본인은 그냥 당대표로서만 전국 홍보 차원에서 본인은 돌아다니는거 같구요 일단 당대표는 여기에 출마 여기 비례대표 안나왔어요 지역구는 안냈을거에요 1번 최연숙씨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2번 이태규씨 전 20대 국회의원 출신 3번 권은희씨 현직의원 4번 김근태씨 20대구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촛불행동 대표래요 5번 최단비씨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6번 김도식씨 당대표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래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 겸임교수 7번 안혜진씨 수학과 졸업했고 현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8번 김윤씨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출신이구요 현재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대우자동차 세기경영기획단장 출신이구요 오 대우자동차였어 9번 김예림씨 30대고 한국외대 석사 출신이고 국민의당 부대변인 10번 사공정규씨 성씨가 사공이에요 사공씨 의학박사 출신이구요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현재 국민의당 코로나19 대책 TF위원회 위원장 나올 만했네 코로나 관련 위원장이면 11번 김현아씨 프랑스에서 교육학 박사를 딴 사람이고 서울특별시 의원 출신이에요 12번 김경환씨 현직 변호사 근데 이분은 되게 특이한게 공학석산대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13번 정수경씨 한국여성 변호사회 사업이사 출신 그리고 14번 진용우씨 한의사 출신이에요 한의사 출신인데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 출신이에요 한의사협회 감사 출신이고 15번 신경희씨 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지도교수 K1 파트너스 컴퍼니 이사 16번 정광호씨 현 SK건설 그 SK건설의 뭐 소속이래요 17번 정주열씨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경기도연합회장 서정대학교 뷰티아트과 겸임교수 18번 이현웅씨 전 이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출신이고 19번 박재영씨 한국미래도시농업지원센터 법인 대표 20번 위성진씨 현 NCS 미디어 대표이사 21번 신나리씨 30대구요 생존수역 클럽 대표래요 수영 영문과 출신인데 수영관련 활동도 했나봐요 인명구조협회 대협력위원장이래요 22번 김도균씨 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23번 채명희씨 정치학 박사인데 백담 의료재단 한우 요양병원 이사장 24번 장윤섭씨 현대자동차 책임매니더 저래요 현재 25번 박삼숙씨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출신이고 인천 서구의회 의원 출신이면서 한국공론포럼 운영위원 26번 안종혁씨 전 MBC 시사 교양국 PD 출신 네 여기는 양복사진이구요 뭐 실용적 중도정치를 가겠다 근데 뭐 일단은 중립세력정당이 그렇게 크진 않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중립정당이 생각보다 안 컸어요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기호 3번이었던 당인데 그때는 그때는 그래도 의석이 3번이었어 중립정당인데 자 그리고 친박근혜씨 성향정당이 또 있어요 11번 아예 대놓고 친박신당이죠 우리공화당도 아니고 여기는 대놓고 친박신당 아주 그냥 계보가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놓고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세력도 갈라져있단 소리에요 힘을 못 모으고 있는거야 뭐냐 19대 총선 박근혜 대통령 PD 11번 4월 15일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1111일 뭐 이런거는 왜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여드린거구요 뭐냐 자 누구누구 나아는지 한번 프로필이나 볼게요 1번 장정은씨 그 전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가천대 가천대 일반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보건학 박사 출신 경원대 시절에 나왔구요 2번 홍문종씨 뭐야 박근혜의 남자래 하버드 교육학 박사 출신이고 현직 의원이래요 사선 출신 3번 이화용씨 3번 이화용씨 통합의 전라도 아줌마래 개헌 저지운동 본부장 네 넘어갈게요 4번 이세창씨 배우 이세창씨 아니에요 그 미래통합당 상인 전국 의원 출신이구요 그리고 5번 김한나씨 근데 이 김한나씨가 누구냐면요 전 연평해 고 한상국 상사 부인이래요 그래서 여기 되게 크게 써놨구만 5번을 그 전사자 부인이라고 네 현재 유튜브 채널 한나의 감사여행 네 넘어갈게요 6번 오경훈씨 한때는 나도 서울대의 아이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래요 네 넘어갈게요 그 7번 광미숙씨 아들 둘다 현역보냈다 어이가 없네요 8번 유한지씨 대통령 이모 구하러 태극기 합류한 옥스퍼드 인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일본학 전공을 했구요 그 친박신당 국제대변인이래 영국유학회에서 국제대변인 9번 오선혜씨 현재 뉴라이트 할리우드 영화사 대표 어이가 없네 10번 이규양씨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온 남자 뭐 이리 남자가 많아 음 뭐냐 민주공화당 당직자였대요 네 넘어갈게요 자 11번 김건하씨 왜 크게 나왔는지 볼게요 태극기를 든 교사 출신 엄마 전 서울 성지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현직 아니네 현직이 아닌 이유가 있겠죠 12번 한형규씨 21세기의 김정호래요 현 주식회사 대동여지도 주식회사 한일지도 대표 이런 회사도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12번 열린민주당 아니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민주당 는데 열린민주당 또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별의별 정당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근데 우리가 항상 총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진짜 이름 듣도부도 못한 당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 비례 투표 용지가 이렇게 길어지지 진짜 쓸데없이 종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 되게 뭔가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데? 어 한번 누구누구가 있는지 볼게요 책자도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 책자도 되게 특이하게 돼 있는데 누구나 아는지 막 볼게요 네 1번 김진애씨 민주통합당 출신이고요 18대 의원 출신이고 건축학 박사 도시개혁학 박사 출신이고 2번 최강욱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번 강민정씨 사단법인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위원장 그렇고요 역사교육과 출신이네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 4번 김의겸씨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화운동으로 2년 3개월 들어오고 5번 허숙정씨 여자분인데 육군보병 중위 여군 출신이고요 권익옹호 활동가 성인발달장애인 쪽 대변하는 활동가래요 그리고 김포 출신 현재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나봐요 김포씨 주민참여이산위원 인거 같고요 그리고 6번 주진형씨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 활동중이고요 경제학과 출신이네요 전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7번 한지양씨 문재인 대선캠프 노동특보 출신이고요 현재 노무사 노무법인 쪽이라고 있고요 8번 황희석씨 일단 변호사고요 8번 이지윤씨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출신 그리고 10번 김성회씨 정치연구소 씽크와이라는 정치연구소 소장이래요 그리고 더민주 문재인 후보 대선선대위 홍보상황 팀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평화의 교회 전도사 교회 전도사 출신이 그리고 고려대학교 제28대 총학생의 부회장 총학생의 부회장 출신이고 11번 변호경씨 공감이라는 가족심리상담센터장 출신이고요 사회복지학과 메르기우스 출신이네요 그리고 12번 안원구씨 플란다스의 개가 아니라 도그 말고 플란다스의 개 개모임 아닐 때 개자의 대표를 거긴 또 뭐야 대구지방국세청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민주 대구시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이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형 대통령 비서실 민정정책 비서실 행정관 출신 별의별 이력들이 되게 많네요 13번 정윤희씨 정윤희씨 현재 한국출판학회 이사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 책문화 네트워크의 대표 도서 관련 활동하는 사업하는 분인가 봐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 꽤 젊은 분인 것 같고 14번 황명필씨 정치외교 쪽 출신이고 노사모 16대 대선특위 전국 온라인 정책 홍보 팀장 출신이었고 더민주 정책위 부인장 출신이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노무현재단에도 있네 15번 국령애씨 전 5.18 기념재단 이사예요 5.18 기념재단 이사가 2년이 이쪽으로 있어요 전남대학교 출신이에요 현재 5명가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대표 대학 교수도 했었고 5.18 기념재단 활동할만했네 16번 조대진씨 한국의 대 출신이고 1기 전국 로스쿨 총학생회장 로스쿨 출신이고요 현재 간속문화재단 법무임원 청년당당대표 법무법인 민행변호사 17번 김정선씨 더민주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그리고 현재 한국메세나협회 하나청소년 오케스트라 총감독 음악하는 분인가 보네요 음악학 전남대학교 학사 출신이고 한양대 음악학 박사예요 목포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국립학교죠 목포대학교는 어쨌든 별의별 정당들 다 많아요 자 그리고 비례 16번 진짜 궁금했어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당대표가 이 사람이에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넌 행복해지고 그리고요 이 정당에서요 우리 지역구 후보 됐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아니 그냥 우리한테 축지법 좀 가르쳐달라니까요 굳이 그 뭐냐 배기가스 배출되는 자동차 타고 다닐 필요 좀 없게 그 축지법 좀 가르쳐달라 그래 축지법 좀 있으면 아니면 차라리 카카루트처럼 순간이동이라도 해가지고 아 근데 카카루트의 순간이동은 단점이 있죠 사람의 기가 느껴져야 돼요 차라리 그 뭐냐 그 해리포터 마법사들이 배우는 그 순간이동이나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당대표 허경영씨 허경영씨 이거 복귀했네요 그러니까 허경영씨가 지난번 대선 때 대선이 예정보다 일찍 채워져가지고 그때 후보 출마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활동 다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복귀했나봐요 자 국가혁명 배당금당 비대대표 후보 누구나 하는지 한번 보긴 할게요 놀랍게도 허경영씨가 1번이 아니에요 1번 이미현씨 현재 이비인후과병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래요 그리고 2번 당대표 허경영씨 전 대통령 후보자 허경영씨 비례의원 나왔어 3번 안영신씨 그 수학과 교수 출신이구요 빛고을 어울림 장허크 이사장 4번 김윤현씨 온놀이 청소년 수련원장 그리고 5번 김의경씨 전 제1모직 여성복 수석 디자이너 오 삼성 출신이네 알죠 그 제1모직 삼성 계열사인거 그 6번 김승우씨 그 보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7번 박경림씨 박경림씨 아니에요 주식회사 대경주택산업대표이사 8번 송순권씨 법무사 헌법 헌재법원 서기관 출신이래요 9번 정재희씨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만 나와있어요 되게 특이한게요 웅변 똑소리 음악 미술학원 운영을 했었던 사람이네 10번 한평룡씨 대산철강공업 대표이사 11번 강영희씨 고시텔 사업했던 사람이네 11번 홍순철씨 서울시의원 출신이고 마하라타라는 곳의 대표이사래요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13번 임지영씨 국민은행 팀장 출신 14번 이명섭씨 알파 AI라는 곳의 대표이사 AI 사업하나? 15번 이영숙씨 그 뭐냐 조선정 이영숙 사장 아니에요 야인시대 나오는 이영숙 사장 아니고요 아가방 대리점 운영했던 출신이고요 16번 이동섭씨 대전태평중학교 교사 출신 17번 백선우씨 여자분이고요 요식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18번 이관학씨 에너지 발명가 대표 19번 홍순복씨 평택의 동삭초등학교장 출신이래요 초등학교 교장까지 했었던 분이네 20번 남기수씨 대왕건설 대표고요 21번 장창준씨 웅진 토건의 전 대표였고 22번 김영수씨 K1 플랜트 대표이사 하고 있네요 농구 다니다가 제적됐었대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9번도 되게 뭔가 일면만 관심있는 당이에요 기독자유통일당 네 종교계 정당이에요 그 가톨릭 쪽에서는 이런 정당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요 가톨릭 성향의 정당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개신교 쪽은 만드네요 기독자유통일당이에요 자문위원장이 누구냐면요 네 도지사 출신이네요 김문수씨 네 전 도지사 출신이고요 기독자유통일당 네 태극기 출신인가 보네 1번 이예란씨 2번 김승규씨 그 이예란씨는요 자유통일문화원장이에요 2번 김승규씨 근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니까 다 교회 출신들 막 온 것 같아 2번 김승규씨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이름부터가 로고스네요 네 56대 법무장관 출신이고요 3번 주옥순씨 현재 엄마 부대 대표 네 더 말 안 할게요 4번 김석훈씨 SHD 주식회사 대표이사 5번 송희정씨 현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대표 뭔가 흐름이 뭔가 그렇고요 6번 고영일씨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당대표가 6번이고요 7번 현숙경씨 바른인권여성연합연구소인 세움이라는 연구소 소장이래요 텍사스에서 영문학 박사네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부교수 8번 권오형씨 8번 권오형씨 공인회계사 세무사이고요 9번 오현민씨 태아사랑운동연합 경북지부 대표래요 10번 윤재성씨 본지방회 증경회장 주기쁨교회 담임 목사인 것 같아요 교회 담임 목사 11번 박연수씨 도움북스라는 곳의 대표이고 딥네이밍이라는 곳의 강사래요 12번 지영준씨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여부의 실용위원 13번 박은희씨 전직 초등학교 교사고요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14번 임성훈씨인데요 방송인 출신의 그 임성훈씨 아니에요 여기 14번 임성훈씨는요 목회 상담학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그쪽이고요 현재 정금교회 심우 기독자유통일당 미디어 홍보팀장이래요 15번 이향씨 전직 아나운서 출신 아니고요 섬유미술과 졸업 출신이고 현재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네요 제주도 도민연대 사무국장이고 제주교육학부모연대 공동대표 16번 한유관씨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고 한마음에듀 대표이사 17번 이현영씨 음악인 출신이고요 국민을 위한 대안 뭔진 모르겠는데 대표래요 18번 우종욱씨 성교신학과 빛과 소금교회 담임목사 아둘람 세계성교회 대표이사 목사래요 19번 정미일아씨 예사랑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요 담임교회 협동목사래요 부부동반 목사인가봐요 20번 최봉식씨 한국직장성교연합회 지역네트워크 본부장 대전에서 기독교 직장성교연합회장 21번 한정원씨 가천대학교 출신인데 세수클러스터 어제도 대표래요 네 역시 교회 출신들 많아요 넘어갈게요 23번 네 녹색당이고요 23번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5명 나왔어요 1번 고은영씨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도지사 후보 출마했었네 30대 전 제주 퀴어 문화축제 1기 조직위원이래요 네 넘어갈게요 4번 김기홍씨 30대고 퀴어 인권활동가 음악교사 출신이고요 넘어갈게요 2번 김혜미씨 20대고요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전문위원이고요 녹색당 정책위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간사래요 5번 최정분씨 농민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하는 분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라고 하네요 3번 성지수씨 20대고요 문화예술분야 성평등활동가 성폭력반대 연극인 행동활동가 페미니스트 연극인연대 참여창작자 컬렉티브 뒹굴 기획자이자 연출가 서울대학교 공연예술학 문학석사 출신이네요 넘어갈게요 뭐 그렇다고요 비례 5명 다 여자분이고요 26번 미래당 뭔가 젊어보이는데 왜일 껌었지 미래당 1번 김소희씨 30대 대진대학교 출신이고 미래당 공동대표 사단법인 김재동과 어깨동무 창립회원 이었는데 지금은 나왔고요 우인철씨 30대고요 미래당 대변인 겸 정책위원장 그리고 손주희씨 30대 미래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 4번 손상우씨 30대고요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뭐 그렇다네요 29번 마지막이에요 29번도 있어요 여성의당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여성의당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 여성의제정당이래요 대한민국 최초 자 포스터가 특이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10대 제 사진과 신상을 뿌리겠대요 20대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30대 혼자서도 잘 살고 싶어요 40대 남자 동기와 연폭이 너무 차이나요 50대 저같은 1인 가구는 어떻게 살죠? 60대 손주까지 돌보면 내 인생은... 70대 아픈 것도 무섭고 평환비는 더 무서워 80대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네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분처럼 한 머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인 것 같아요 1번 이지원씨 여성의당 공동대표 2번 이경옥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래요 그리고 3번 박보람씨 경기도당 위원장 소방기계설비회사 제재 4번 김주희씨 경상도 비용공동체의 대표래요 위대의 대표 간호사 출신 뭐 그렇다고요? 액 끝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비대정당들이 이번에 한 뭐냐 수십개 당이 등록을 해가지고 무려 이번에 그 비대정당을 투표하는 선거용지만 50cm를 넘어버려요 긴 쪽이 그래가지고 그 비대정당 대표를 비대정당 선출하는 그 비대정당 투표용지는 이번에 기계로 개표를 못하고 손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그날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보통 앵간한 지역구들 개표가 다 그날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대표가 좀 개표가 좀 오래걸려서 그렇지 그 비대대표는 정확한 득표율을 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건데 그 뭐냐 근데 지역구들은 지역구들은 각자 자기의 지역구들 다 개표 끝나면 어 당선됐네 나 떨어졌구나 뭐 이런거 그날 안으로 보통 결정나죠 그렇다고 하구요 일단은 뭐 결론은 그래요 솔직히 정말 까놓고 얘기하면 세상에 믿을 정당 하나 없다 이게 팩트인거 같아요 믿을 정당 하나 없구요 그리고 일단은요 지금 이거는 가족들이 이거 그 안내 이거 책자 이거 다 그 한장도 안 빼놓고 다 갖고 온거구요 집에 우편으로 교부된 것 중에 그리고 일단은 선거 당일 때까지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실에다 아마 놔둘 계획이에요 다 놔둘 계획이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애초에 특정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답정러거든요 이미 정당은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은 정당은 이미 정해져 있구요 저는 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저는 애초에 특정한 정당을 지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 자체가 중립이라서 저는 그냥 정당과 관계없이 저는 도대체 국회에서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되고 이거 약간 이런거나 가끔 뉴스나 챙겨보는 사람이지 그렇게 정치 뉴스 많이 안 챙겨봐요 우리나라에서요 정치 뉴스 매일 보면요 스트레스 땐내 오래 못살아요 저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스트레스 받을만한 뉴스는 애초에 생각보다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다 뭔가 영상을 올렸겠지만 그 유튜브에다 뭔가 영상을 올렸겠지만 저는 그거예요 그 저랑 결혼하는 분들은요 나중에 태규에 좋을 거예요 정치 갖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안 하거든 태규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내세울 건 그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리고 일단은 이번 투표가 4월 15일 수요일이지면요 저는 항상 저는 투표를 선거 당일에 해왔던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저는 항상 선거 당일에 해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아니 부득이하기가 아니죠 저는 여태까지는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해왔던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저는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 있어요 이유는 뭐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투표 당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경우 네 올물 위험이 있겠죠 솔직히 이번 지금 뭐냐 얼마 전에 이제 하루에 추가되는 사람이 두 자릿수로 줄었고 그리고 어제는 처음으로 이제 90명 미만으로 줄었어요 처음으로 90명 미만으로 줄었는데 일단은 그 본부의 목표는 50명 미만으로 줄이는 거라고 하죠 그래야지 일상생활로라도 돌아갈 수는 있다 그거를 보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게 이번 선거거든요 선거만큼 사람들이 동네마다 투표소에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각자의 동네 투표소에 몰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많이 그 솔직히 이번 4월 15일 전후로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이번 그 투표소 들어갈 때 다들 그 발열 체크 한다니까요 그 뭐냐 소독제 끼고 위생장갑 끼고 투표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끼기 전에 신분증이나 여권 같은 거 미리 다 꺼내놓고 장갑 끼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컨트롤이 편하거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투표를 할 거고요 음 예외적으로 사전투표 할 거고 그 사전투표 사전투표 할 거고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 사전투표 날짜가요 성삼일이에요 성삼일 뭔지 알죠 그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회에서 주님 부활 직전에 그 성삼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그 온라인 이사 대체가 무기한 연장이 돼가지고 결국 성주관하고 부활 파리축제까지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될 만한 요소는 벗어나 일단은 좀 최대한 억제를 했어요 사람들이 부활절 전으로 사람들 많이 다 갈 거 아니냐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일단은 다 온라인으로 한다잖아 물론 일부 교회들은 온라인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가톨릭 쪽은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심지어 성지주일 그리고 물론 사전 녹화 영상도 올라와요 근데 성지주일하고 성 목요일 성 급요일 마스카성이야 주님 부활 대축일 명동 대성당에서 추기형하고 주교단이 집전하는 거를 따로 신자들 입장 없이 성당 안 했다가 방송량을 갖다 놓고 현장 생중계 하겠대요 유튜브로 어쨌든 이번에 성 3일은 생중계로 봐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구요 어쨌든 성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길이나 하러 비어있는 동네 성당이나 잠깐 갔다 오면서 사전 투표는 하고 와야지 어쨌든 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그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투표 인증샷 그거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표소에 도장 찍으러 들어갈 때 장갑을 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손등에다가 투표 인증 그거 아마 도장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손등에 위생문제로 그 위생문제 때문에 아마 이번엔 다 손에다 안 찍을 거 같아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인증하고 싶으시면요 그 직장에다가 갖다 낼 수 있는 그 투표 인증서 그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종이로 투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까 그 인증서 발급해서 그걸로 인증샷을 찍으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인증서 찍어와서 했거든요 저는 저는 특정 지지 정당을 안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럴 거 같아요 아니면 마스크 그날 쓰고 그날 거 버리실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 했다가 도장을 찍으시든가 근데 거기 선거인단들이 그쪽 투표소 관리하는 분들이 마스크 했다가 할지는 모르겠대요 원래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투표소에 투표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주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위생장갑에만 하는 거래요 쓰고 버릴 수 있는 거